실질적인 우리 3위 변호로 이끌어가려면 차별금지법 같은 명확한 제도들이 국회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던 성소수자 겨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별을 막아줄 법과 제도를 이제 국회 또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정부에 권고했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인권위원회 문건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서 차별금지 범위 넓히고 또 혐오 표현 역시 앞으로는 차별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지훈 기자, 김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전략 문건은 소수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전 정보와 고용 형태까지 더한 20개의 차별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직간접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르면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국회에 의견 표명이나 입법 권고를 결정하면 지난 2006년 7월 정부를 상대로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법안 재정을 재촉구하는 셈입니다. 지난 10순위부터 대학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군대에선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명 운동선수도 일상의 차별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난 10순위동안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을 시작으로 19대까지 정부가 한 번, 의원이 6번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5개 법안은 폐기됐고 2개는 철회됐습니다. 차별금지 범위의 성소수자 포함 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단체의 압박에 법안을 낸 의원 스스로 철회했던 겁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발의 정족수 10명도 못 채워 발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소수자들의 호소는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봐달란 겁니다. 인권위가 14년 만에 국회로 대상을 바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는 당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없어도 입법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와 입법 논의만큼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SBS 권지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입니다. 박범 normal 무환자 ど Jadi 감사합니다.